특수요원 출신의 협상가, 차무역 대위입니다. 네, 특수요원 출신의 협상가, 차무역. 같은 TF팀 내에 김윤진 씨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TF팀 내에서는 서로 다른 처리 방법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는 역할인데 실제 촬영 현장은 전혀 정반대였다고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호흡, 김윤진 씨와의 호흡. 네, 뭐 연기는 연기니까. 그리고 촬영할 때는 되게 엄마는 아니고 여기서 엄마라고 하면 그니까 그렇게 조금 심적으로 제가 엄마처럼 편안하고 누나라고 해주세요. 누나, 누나. 누나보다 저는 엄마의 감정이 더 좋아서 솔직히 저는 누나보다 엄마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엄마가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엄마를 좀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오로지 제가 현장에서 정말로 포옹을 잘 안 하는데 우리 김윤진 선배랑은 너무 엄마 같아서 포옹도 하고 너무 재밌게 그리고 수다도 굉장히 많이 떨고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배려심이 많으시고 품어주시는 성격이라 그런 마음이 절로 들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